오 오 마이 갓 잠깐 어 헬로 헬로 어 아 클로스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땡큐 끝났다 클로스 다음에 다음에 아 맛있네 끝났네 아 아 이게 마지막 밥은 이분이 드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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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 하 한입 안에서 아 아 아 하 하 하 하 하 나가서 먹자 나가서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기적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제발 그러면 여기 위층에서 기타 만지고 있는데 잠깐만 여기 음대인가 보네 여긴 또 바다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니야 얘들아 대학교 앞에 식당가 쪽으로 그냥 갈게 대학교 안은 어떻게 해서든 들어본 거니까 아직 기회는 있어 그치? 애들 이제 수업 끝나고 가는 쪽으로 갈게 그렇게 할게 의대 식당 가보라고 나갈게 여러분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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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yectقد 정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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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는 툭툭이는 빈 툭툭이가 없구나. 다 타고 들어오는 거구나. 저거는 그거네. 안녕하세요. little bit. Do you know the Korean class? Actually, I am majoring in Korean language. 안녕하세요. I have 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한국어학당에 있는 친구들 만나려고 왔는데 오늘 수업이 끝났대요. 혹시 지금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친구들이 가는 곳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요? 여기요? 지금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 I'm going to the Paget of Ice. 아하. To my friends. 오케이. 여기 대학생들이 근처에서 많이 가는 곳이 어디인가요? 렛츠익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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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VE SAE GA. 털넛츠익삼. 아. 저분 전공이 한국어 레오 큐. 어. te코erm욤 feasible. 땡큐. 아ù. 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네요. 네. 피크닉을 하면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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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GPS... 아... 아 제 그래서 여기示 today конечно Piece 네! 아... 저에게 좋겠습니다. 암 정의 주 Heather 메인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I don't remember speaking Korean. You don't remember? Actually, I'm not that good. I'm not that good. I said, 안녕하세요. A little bit. Okay. I'm not sure in my speak. 걸어서 15분이네. See you Central Park. See you Central Park. See you Central Park. Okay. Thank you. 여기로 안내해줬거든요. 여기에서 레스토랑도 많고 툭툭이 타서 가달라고 해야겠다. 그냥. See you Central Park. Okay. See you Central Park. 툭툭이 타서 가달라고 해야겠다. 다행이다. See you Central Park. 여기에 사람들 노래도 많이 듣고 막 노래하고 대학생들 밤에 여기서 시간 보내나봐. 툭툭이. 툭툭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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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툭툭툭. 툭툭툭툭 툭툭툭툭. 왼쪽으로는 어떻게 가야할까요? 왼쪽으로는 어떻게 가야할까요? 왼쪽으로는 어떻게 가야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너는 타이예요? 타이예요 땡큐 유스와이 막막 역시 GPS로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아하하하 유쿠리아 너무 좋네요 아 아니 에서는 아이들은 가고대체 가고대체 그냥 밖으로 가야할까요? assessing 어디 가는거야? professor? 학교시장은 감사합니다 오케이, 땡큐. 착하. 공대생이시네. 착하다. 어, 톡톡. 톡톡. 시유 센트너리 파크. 시유 센트너리 파크. 시유 센트너리 파크. 파크. 오케이. 센트너리 파크. 예. 센트너리 파크. 뇌니 소유지도. 드ię자리도. 센트너리 파크. Speaking 센트너리 파크. مzyć다. 이하.... 인간군요. 인간군요. 아하... 저는 타이틀스 전혀 모르겠어요. 너는 알고 계신지? 알겠어요. 다오 라이 각. 인글리스. 300밥. 300밥. 아... 제가 그냥 100밥을 가지고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호텔에 있는건데 그래서 제가 그냥 100만 원을 할 수 없어 죄송합니다 150만 원? 제가 그냥 소중해서 죄송합니다 센틀리 Park 100만 원? 못 깨요? 센틀리 Park 오디오 센틀리 Park 오디오 오디오 죄송합니다 제가 100만 원을 할 수 없어 감사합니다 아멘 잠시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시유 센터너리 파크 시유 센터너리 시유 센터너리 파크 시유 센터너리 파크 제가 도와드릴께요 여기가 있어요 여기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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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로 가요 wells 너무 고마워요 sn 툵툵이를 타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 받았나 보네? 와... 성장... 자랑스러워... 아드님이... 자랑스러워...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런데 그러다가 150파트 까지 깎다가 115파트 까지 깎았나? CU 센터너리 파크 CU 센터너리 파크 CU 센터너리 파크 다운라이크 100파트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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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파트 감사합니다 훠핥 rebate 펜 Pent 펜 펜 펜 에 펜 펜 펜 펜 펜 Pryatang See you Sent Sentry 3 Sentry Xoy Jura 26 OK Thank you See you I cook a map Ok Thank you See you 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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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Send Tari S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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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 Okay See you Sentry Park Sentry Park Sentry Park Sentry Park Hotel I I love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200m U-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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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i Tari I U-turn T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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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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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나리 예 센터나리 파크 쏘이 촌람 롱껌 투투 22 상대 센터나리 파크 센터나리 파크 센터나리 파크 구글 맵 아잇노 굿 저 건물 멋있다 빌딩 빌딩 마가나콘 포토 그리고 와우 그리고 아멘 아니 무슨 여러분들 폭격당한것처럼 큰 바이 루킹 굿뮤 루킹 굿뮤 넘버완 방콕 넘버완 방콕 마하나콘 마하나콘 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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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m 좌회전입니다 고고고고고고 고마워 쏘이 막막 쏘이 막막 쏘이 막막 큰 나락장 ㅋㅋㅋㅋ 으헤 매일이 탓 매일이 유용한 매일이 매일이 매일 이렇게 네 응 러코. 질고. 1212. 은하. 네. 스톱. 응 . 오. 위디오를 스톱. 네. 응. 오케이. ฮ่า 흥븽ปี. 스타트. 응. 오. 오케이. 좋아요 하이텍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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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텍 센 차이 센 차이 무혜 타이 챔피언 센 차이 무예 타이 예스테대 예스테대 복싱 무예 타이 단단히 코로나 때문에 무예 타이 지금 무예 타이도 안하나보다 아 그렇구나 룩이 아야 모고 모고 엔 레프트 엔 레프트 오 더 비켓펄 비켓펄 탕 마라이 스마트 하이텍 하이텍 굿 덮 굿 덮 탕 마라이 300m 저의 전입니다 하이텍 하이텍 존이 엇 응 음 음 음 음 음 음 네 예스 아 오케이 소화의 전입니다 아 아 응 에이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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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 에이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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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여기네 아 으 으 다 왔다 다 왔어 응 동바이 응 동바이 동바이 그래서 쫌 이따가 가러 갈 테니까 동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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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이 오로이 оп 어머 은행 언어 이럴내 감사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안녕. 안녕. 아이씨 좋다. 그치 여러분들? 안녕. 여기로 가면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맞는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무슨 웨스턴돔 같다. 어? 아니 어디길래 한국 노래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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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건물 어디서 틀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여기 뭘 자체에서 나오는 거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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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 왜 다 신발을 다 벗었지? 와 키드존이야 박수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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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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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는 뭐야? 와 여기는 뭐야? 진짜 홍대 느낌 나네? 플리마켓 느낌 나네? 플리마켓 느낌 나네? 와 좋네? 와 저기 끝까지 있는데? 와 근데 건물들도 다 이쁘고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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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진짜 뭐랄까 좀 젊음의 거리에 온 것 같아서 되게 좋다. 색다르다. 너무 성인용 그런 데만 다녔던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진짜 홍대에 온 것 같아서 좋네. 진짜 젊은 친구들. 여기가 이제 근처에 여기가 씨암이래 씨암. 밤되면 되게 이쁘겠는데? 조명이 빤딱빤딱 거리거든? 와 저기 끝까지 쭉 있네. 앉아서 뭔가 잠깐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앉아서 앉을 수 있는데 잠깐 찾아볼게요. 지금 좀 빡세다. 어 좀 앉을 수 있는데 아이템. 아 좀 앉을 수 있는데 와 뭐야 엄청 넘네. 야 여기도 쭉 있고 와 이거 끝도 없어. 여기까지 쭉 있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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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라는 브랜드인가봐요? 우리부.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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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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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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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jec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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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너무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 노래도 아시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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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만 더 듣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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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m not having a girl like you used to be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Oh yes, I ain't inside of me Why you had to go, I don't know You're the same, I ain't inside Something wrong I longed for yesterday Yesterday I was such an easy end to play Now I need a place to hide away Oh I believe in yesterday Why you had to go, I don't know You would have said I said Something wrong, I longed for yesterday Yesterday It was such an easy end to play Now I need a place to hide away Oh I believe in yesterday I'm not having a place to hide away I'm not having a place to hide away Colors and promises How to be brave How can I love and I'm afraid to fall Watching you stand alone All of my doubt suddenly goes the right side of you One step closer I have died every day, waiting for you God, don't be afraid, I have loved you for a thousand years I have loved you for a thousand years Time starts to burn in all tears How do we believe I will not live If you take away, study it from the power of me Every brain, every ounce has come to me One step closer I have died every day, waiting for you God, don't be afraid, I have loved you for a thousand years Love you for a thousand years And along I believe I will find you Time has brought your heart to me I have loved you for a thousand years Love you for a thousand years One step closer I have died every day, waiting for you God, don't be afraid, I have loved you for a thousand years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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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for a thousand yea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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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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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The islands of my friends How many times was the man looked up before he can see the sky How many years is blowing in the wind before he can see the sky before he can see the sky it's blowing in the sky moon stay 마지막 한 곡 듣고 마지막 한 곡 듣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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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 anyon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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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빈이 왔었네. 수빈, she's my sister. I'm from South Korea comedian. My name is Khun, she's my little sister. 야, 수빈이 여기서 먹방했었네? This is live. My channel is Khun TV. You can search it. 남수빈이다.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태국에서 여행 중이에요. 짜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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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콜라 제로. 짜장면. 아, 짜장면. 코카콜라 제로. 아이스 워터. 남. 와, 여기 잠깐만. 인사이드 루콜라. 아, 땡큐. 와, 뭐야 여기? 이게 뭐야? 추, 추쿠, 뭐지? 추쿠. 추쿠. 추쿠미.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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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갓. 잘가아. 우와, 이게 뭐야. 아니, 뭐에. 아니, 뭐야 여기에요. 아니, 뭐야.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이고, 정해. 와, 뭐에. 아니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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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뭐.. 아니 뭐.. 아니 뭐.. 말이야.. 어이.. 아니 이거 다 이거.. 다른 사람도 안 나오게 할게요 여러분들 아.. 아니 이거를.. 거기 홍대 거리거든요? 홍대 거리를 이렇게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 와.. 와 이거 아이디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한국 버스정류장을 이렇게 해놨네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 귀여워 야 이거 진짜 한국 지하철 아니야 이거? 맞네 이천 소빙구 한남 이거 와.. 엠에이징 진짜 와.. 와 진짜 한국은 것처럼 해놨다 여기 와.. 에어컨도 너무 시원하고 와 미쳤는데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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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신기한게 다들 소맥 먹고 있어 안에서 지금 사람들은 못 찍거든요 사람이 많아서 아니 다들 소맥을 먹는다니까? 아니.. 지금 안에서 다 지금 소맥 먹고들 있어 와.. 미쳤다.. 네.. 라면, 그리고 중화 중화? 네.. 라면, 라면 라면.. 아 짜장면인데 여러분들 라면 면에 해줄건지 이렇게 중화가 그거 같은데 굵은 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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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아니 어떻게 이거를 아 여기는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이게 알아보고 온 게 아니잖아 진짜 우연히 지나가라고 왔는데 와 이건 너무 감동이다 천민이요? 아니 천민 식당이 아니고 여러분들 저 하나 엘리즈 깨졌구만 쏘이 막마 쏘이 막마 거기는 천민 차례 아들 프랑스 스토리카 시작! 코리아타운 갔을 때는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들었거든? 신기하다는 생각? 근데 진짜 주변에 좀 없는 데서 이걸 만나니까 반갑다 어떤 느낌인지 알지? 약간 여기 대학생이 있는 데서 보니까 거기는 사실 아재 아줌마들이 많은데 여기는 진짜 안에 다 20대들이거든요? 다 그리고 소맹 먹고 있고 그러니까 와 여기가 맞지 이게 맞지 와 너무 좋다 먹어봐 대학생들이야 대학생들 대학생들도 교복을 입는데 금분이 너 당무지 준다 대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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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좋다 ican 야 여기 김치전 있어 김치전 김치전 있다고 여기 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감성 지렸다. 와 미쳤네. 사장님 같아. 와 근데 여기 오기 너무 잘했다. 음악도 좋고 감성도 좋고. 손수고 세기고 세기고. 영설이 멋있다. 아는 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도 가게‐ 않아 차리자 최군 만만 포차. 여기 바로 옆에 촬영하고 사장님하고 멱살 잡고 쌓아주는 거 아냐? 아 근데 저게 천만포차인데 여기가 아 저거 만이 오른쪽 저게 고장나가지고 천민포차 돼버렸네 아 그러다 와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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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노, 노 와아 경이로운 광훈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는데 1414 먹고 먹자.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짜파게티가 아니고 짜장면이야. 근데 면맛 라면이니까 이게 진짜 짜장라면이네. 소스 진한 거 봐. 고기 엄청 큰 거 봐. 고춧가루 좀 줄 수 있나요? 여기엔 나가 태국 고춧가루 딱 삐려가지고. 여기엔 나가 태국 고춧가루 딱 삐려가지고. 여기 봐. 소고기 보여. 여기 봐. 소고기 보여. 소스는 여러분들 진짜 짜장면 소스야. 짜파게티나 짜짜로니 소스가 아니고 소스는 진짜 그냥 짜장면 소스. 짜장면 소스야. 응. 짜장면이야. 고기가 엄청 보여. 고기하면 한 방에 맛잇습니다. 응. 고구마 고구마 태국 고추 엄청 높여 태국 고추가기 태국 고추 진짜 짜장면인데 짜장면 소스 있잖아 걸쭉한 진한 짜장면 소스인데 라면 명가야 나 오히려 이게 더 좋아 데국 고추 이때 버스 정박 고추 정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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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쫀쫀쫀 와... 이 고기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